정부 형태에 관한 문제입니다. T 시기와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T2 시기와는 다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. T 시기의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A당 그리고 다른 시기에는 D당 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으로 나와 있네요. 자료 1은 의회의 선거의 정당별 득표율이고요. 자료 2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.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는 득표율 빼기 의석률을 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실제 의석률을 뺐더니 8이 나왔다는 것은 실제 의석은 52에서 8을 뺀 44였다는 거겠죠. 그러면 B, C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를 더해야 되니까 30, 19, 7이 되겠죠.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 시기에서도 24, 18, 7, 51이 될 거고요. T 플러스 2 시기는 2, 51, 3이니까 7, 40이 되겠네요. 아 그러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T 시기에는 A당이었다고 했고 그 다른 시기에는 D당이었다고 했잖아요. 아 그럼 여기서 추론해낼 수 있는 사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른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수당이 여당이 됐다는 게 바로 이 T 플러스 2 시기가 대통령제였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사실이죠.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시기가 의원 내각제로 특정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특징만 찾아주면 되는데요. 1번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 건 대통령제의 특징이죠. 의회 다수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 건 의원제의 특징이죠. T 시기에는 T 플러스 2 시기와는 달리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. 이때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서 연립 내각이 필요는 하겠죠. T 플러스 1 시기는 T 플러스 2 시기와 달리 여소야대다. 반대로 써있네요. T 플러스 1 시기가 여가대인 상황이죠. 의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는 건 대통령제의 특징이죠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글쎄게 다수야대인 하 intend Adapt입니다. O